안산시 주간브리핑 2006년부터 7년간 국비 523억 원을 포함해 총 55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어업 환경을 구축하고 주변 관광 인프라를 연계해서 해양특화 거점 벨트로 조성하게 되는데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만큼 변화될 방화머리항과 대부도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최근 민선 8기 2주년이 지났죠. 그동안 경로당 순회 방문과 주민과의 대화 또 시민과의 가치 토크 등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온 안산시가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총 1080건에 달하는 현장 민원의 이행률이 8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차장 버스 노선 증설과 또 배수로 정비, 경로당 신축 등 도로 교통 분야부터 복지 분야까지 다양한 시민 요구에 대해 이민근 시장은 책임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산시가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지역 내 17개 기관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름하여 무지개 프로젝트인데요. 무한한 꿈을 품고 지속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안산 직업교육 혁신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과 또 유관 기관이 협력해서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한 인재를 육성하는 게 바로 그 목표인데요. 안산시는 로봇 AI와 디지털 제조 분야 등 지역 특화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안산시 주간브리핑 뉴스 속 김현주였습니다.